쟨 배워도 되지 두루뚜뚱 두루뚜뚱 그냥 이 기회에 여러가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아 맛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옛날에 글짓기 이런 거 뭐야 우리 이런 거 과외 받을 때 그룹과외 받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받아 봤단 말이야? 너 그런 거 했었어? 공감대가 형성에 실패해 공감대 형성 실패해 미안 그런 거 형성 없어 아 그 학교에서 조별 과제는 맞아 맞아 조별 과제한테 책상 이렇게 모아서 파는데